반갑습니다 술달입니다 9월 30일 부산 서면 트레이더스 위스키 가격 정보이고 지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대부분 위스키 가격들이 8월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라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규 위스키로 주라 10년이 59,800원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주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현재 주라는 달모어 마스터 디스틸러인 리차드 페터슨이 주라를 맡고 있습니다 믿고 드셔보십시오 하트브라더스도 신규로 들어왔죠 재고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피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스모키한 위스키입니다 가격 변동으로는 제임슨 스탠다드가 33,480원에서 2,000원 저렴해진 31,480원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제임슨 블랙베러리 52,800원에서 46,980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네요 7월엔 45,480원이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에반블랙과 허니 1리터가 5,000원 할인을 합니다 트레이더스의 가성비 위스키죠 발렌타인 마스터즈 61,800원에서 7,000원 저렴해진 54,800원에 시바스리갈 12년 700ml가 46,980원에서 9,000원 저렴해진 37,980원 상대적으로 발렌타인보다 시바스리갈이 더 저렴하네요 12년 1리터는 64,800원에서 12,000원 저렴해진 52,800원입니다 700ml를 1리터로 환산하면 54,200원이고 대략 1리터당 1,400원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십시오 발렌타인 12년이 49,980원에서 44,80원에 판매 중이네요 발렌 리벳 12가 89,400원에서 76,8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리벳 12는 화사한 과일 맛이 나는 위스키로 안 드셔보셨으면 괜찮으니 추천드리겠습니다 발렌 버기 12 82,800원에서 69,800원 신동엽씨가 추천하는 위스키죠 발렌타인에서 나온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가격 저렴할 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글램버기 15년 11만 2,800원에서 9만 4,800원 글랜 리벳 리저브가 7만 2,800원에서 6만 3,800원 탐나블린 쉐리가 4만 6,980원에서 1,000원 더 저렴해졌네요 4만 5,980원 아이리시맨 싱글몰트 8만 9,800원에서 8만 4,400원 5,400원 더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도 5만 4,800원에서 8만 9,400원으로 더 저렴해졌네요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싱글톤 더프타운 15년 10만 1,800원에서 9만 9,800원 마지막으로 와일드 터키 허니가 1,000원 더 저렴한 3만 8,940원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이상 가격 변동은 없었고 영상은 계속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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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